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지난 10월 기준 중구 인구는 21만 3000명으로 2016년보다 3만 명이 줄었습니다. 올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새해 간절곶 해맞이 행사가 내년 새해 첫날에는 대면 행사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주구는 확진자 추이에 따라 계획은 바뀔 수 있지만 이번에는 해맞이 생중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15일부터 한 달 동안 간절곶 일대에 크리스마스 마을 등 빛 조형물이 설치됩니다. 11월 한 달 동안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520건에 그쳤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에 따르면 울산 지역 아파트 거래는 지난 7월 2,504건에서 11월에는 520건으로 급감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아파트 거래가 4,819건이 이뤄져 거래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지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98%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울산 지역 종부세 세액 가운데 다주택자와 법인 세액은 전체 세액 393억 원의 98%인 38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에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주택 비중은 전체 0.02%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에서 1세가 더 높은 부분은 전체 센터입니다.